네, 우리 학급에 하려고 그 왕을 유발해서 엄청 좋았어요 그 왕이 제가 호종기 에러티드 텐유 에러티드 텐유 그리고 일본에 갔는데 메이컵홈에서 제가 올해 일본에서 제일 인상 깊은 메이컵홈 그 왕이 일본에서 제일 심하게 해킹해요 에피소드 이렇게 회사는 경우에는 방해가 아쉬워 아쉽게 아쉬웅 아쉬웅 아쉬웅이 이 시장소에 가신 분, 웨이크업 헤어에, 아, 같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조에서 여기 부산에 있는 거 계시고, 그리고 체크에서 오는 분들이 계시고, 이 사람은 한국에서 conhe셨습니다. 이 분 아세요? 이 분은 한국оту, 중국에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외국에서 생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포일로ρη스에 관한 작가에 대해서는 스포일로드는 스포일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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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것을 보시면 되고, 나중에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 그니까 TV, 그는 록영이 아마 록영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록영을 딱 5분만 공유했어요. 그니까 5분 정도의 록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다 찍어서 다 공유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글로벌 아이들에 있는 한국의 글로벌 아이들에 있는 한국의 글로벌 아이들에 있는 거 같아요. 툴을 테스트했어요. 툴을 테스트했어요. 피지컬 에듀케이션 머테리얼. I have tested. 왜냐하면 저는 이걸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큰 거다리가 너무 다인고. 네. 여기에 포딩 101에 그 알두이노 둘이 와이파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도 3년간 경험이 있죠. 우리는 45년간 경험이 있죠. 실계 상황을 몰라서 다른 나라에 흥분이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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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니까 소프트웨어를 모르면 소프트웨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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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광복이도 천psemении 마이크로빗의 아모아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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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아녀 한국에서 2016년 Makeup Fair 운영하고 한국 서울 Makeup Fair 2016년 어! 이곳은 2016년에 한국에서 만들던 2017년? 2017년 Makeup Fair 2017년에 한국으로 Makeup Fair 일곱 시간 생중계였어요 일곱 시간 생중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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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 올해는 보조버스로 했어요 첫 보조버스로 올해는 보조버스로 올해는 보조버스로 Makeup Fair Ges중골을 포함해 올해는 일곱 시간 생중계 습관이야 일곱 시간 생중계 올해는 보조버스로 올해는 보조버스로 저녁에 오는 보조버스로 올해는 보조버스로 이곳은 어떻게 아쉬운 성골으로 지금 시작하는 seeming 이제 바닥을 앉아서 앉아서 이렇게 글로벌 상황을 보는데 2015년 100학년입니다 2015년에 도워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올해부터 6학년에 17차 시 17시간 코딩을 배웠습니다 이 학생들이 컴퓨터실에 가요 그런데 컴퓨터실이 없어요 아니요 와이파이도 안 돼요 아니요 아까 그 아이스크림 영상이 일단 TV로 수업해요 아, 또는 또는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컴퓨터실 없이 될 수 있는 유치원생을 위해서 하는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유치원은 없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제작을 하죠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하고요 작품을 하고요 그런데 유치원생이 컴퓨터실이 금지해요 한국을 하고요 아니, 처음 입천시, 원래 교육부가 공문을 했는데, 유치원에서는 포딩하지 마라. 어, 그리고 한국 교육부는 뭐지? 원래 하버린의 화요, 지연은 그렇게 지켜라. 10년 전에는 유치원에서 영어 가르치지 마라. 어, 그리고, 어, 불가. 교육부가, 그렇지만 저도 문화화를 위해서, 이제 수건을 위해, 이제 수건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나, 교육부가 지켜라. 그래서 이제 수건을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은 아무도 안 봤어요. 그래도 안 봤어요. 그냥 외국인으로 봤어요. 무슨 일일지? 이곳이 10개 때문에 포딩이 스토레를 mark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수건을 만들던 편입니다. 예상대로 이 부분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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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의점이 좋아졌어요. 저의 편의점을 통해서죠. 선생님이 докум을 해주셔야 해요! 선생님이 이제 시간을 찍어서 다른 선생님들이 보내주세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은 überhaupt whoever 그 사람은 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은 복잡한 종국 그 사람은 그 때 좋은 듯 못하는데 그 때 잘 못하는 것 지금 이게 한국의 초등학교 포팅 교과서에요? 보통 회계 나눔서 배우는데 첫 번째는 생활 속에 있는 소재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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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제 소재를 찾고 실제 소재를 찾고 그리고 아 Diamond이는 뎔 당boys 할 줄 알지 그냥 그들은 그들이 의도를 아기믄 그래서 사실 조 teen 일은 없어요 아, 전 소재를 아기 Site 그냥 그걸 아기을 거司기озможно 아기 하는 자기가ored 저는 마ля드 사용 able 통제YN هو 고객이고 써 사용 thirteen에 갔어 감사합니다.